고맙게 만든 이유는 여기 밭에 들어가면 장미라는 게 특성이 가시가 있어요. 그래서 가시 때문에 항상 조심하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제가 따로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. 제가 사실은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봉사 중독에 빠져 있어서 한 달에 한 20번 정도는 봉사를 나갔었어요.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사실은 봉사 일정이 전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. 왜냐하면 사람 만나는 게 무섭잖아요. 그렇게 열심히 봉사를 하고 거기에 즐거움을 찾았었는데 그런 게 다 스톱이 되니까 너무 각박하다 그럴까? 사는 게 그래서 제가 좋아하게 된 게 꽃을 더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. 본적으로 에너지가 많으신 분이라 그리고 사랑이 많으시네요. 꽃에다가 사랑을 주고 계시네요.